이거 또 어디야? 이것도 뭐야? 아까 파트 2에 누구 한 명을 추천했다. 수민 씨. 이분 또 수민 씨예요? 수민은 정말 최근에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아, 이분이 또. 안녕하세요. 수민입니다. 드리고 싶은 미니. 구현의 온통시 생활의 cooper입니다. 그루 이렇게 많은 which you are. 한 곡 안에 닥스킴이 Producing. 수민이 프로듀싱한 파트가 있고. 다이언이의 소중한 퍼트로 라이브이. Q. 은닷이의 선택의 문화. 이 한 곡 안에서 닥스킴이 프로듀싱한 파트가 있고. 수민이 프로듀싱에 맡게 된 파트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달받은 소스를 공개를 하자면 유재석 선생님의 유재석 님의 선생님은 조금 부담스럽네요 은석철 님 한상원 선생님 이상민 선생님 드럼 방구 소리 배가 많이 아픈 소리 노래 들으시다 보면 스웍 이런 파트 있잖아요 스웍 이거를 넣으려고요 팍! 하고 치는 거를 거꾸로 돌려서 팍! 소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로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이건 싹! 아! 아주 너무 쉽게 설명해